안녕하세요. 소아청소형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요즘 분유 수유하는 아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기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분유 먹이는 방법을 따라하다 보니 몸무게가 심각하게 많이 나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번에는 분유 먹는 아기를 살찌게 만드는 다섯 가지 지렁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유 수유할 때는 분유통에 적힌 대로 먹이지 말고 몸무게를 기준으로 양을 정해서 먹이지 말고 연령별로 양을 정해서도 먹이지 말고 급속성장기가 되었다고 양을 느리지 말고 하루 최소 수양을 정해두고 그 이상을 먹이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유통에 적힌 대로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분유통에 하루에 몇 번, 한 번에 얼마라고 적힌 양이 있습니다. 아기 몸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도 적게 먹는다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분유통에는 0에서 1개월에 87, 8회 먹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요. 3개월에 200cc를 하루에 5회를 먹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지 않는 아기들이 많죠. 아기가 먹는 양은 분유통에 적힌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배부르게 먹는 양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하게 되면 수유 양이 많이 줄게 되는데 이유식 후기가 되면 수유 양이 더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분유통에는 9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거의 하루에 800에서 1000 정도를 기준 양으로 적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유식을 제대로 하면서 이 양을 먹이게 되면 비만되기 딱 좋습니다. 분유통에 적힌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 먹는 양을 아기 몸무게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하루 수유 양을 몸무게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먹이는 부모도 있는데 이거 정말 곤란한 이야기죠. 과거 한동안은 몸무게 킬로그램당 170을 먹이더니 그 다음은 160을 곱하다가 최근에는 몸무게 킬로그램에 150을 곱해서 먹이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기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숫자를 곱해서 그 양을 정해서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기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아기들은 적게 먹고 어떤 아기들은 많이 먹습니다. 같은 몸무게라도 하루에 먹는 양이 거의 한 배 반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적게 먹는 아기에게 150을 곱해서 먹이다가는 비만이 더 심해지기 딱 좋습니다. 먹는 양은 아기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이고 만일 몸무게가 과잉이거나 미달인 경우는 대처 방안을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양은 아기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월령별로 먹는 양을 정해서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겨울별로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도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기들은 이유식하기 전까지는 먹는 양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것이 겨울별로 일정한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월령별로 먹는 양을 정해서 먹이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기에게 맡기는 겁니다. 특히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수의 양은 이유식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일 많고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이유식의 진행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유식의 진행이 빠르면 많이 줄고 이유식의 진행이 느리면 느리게 줄게 됩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에는 하루에 500에서 600cc 이상을 먹고 있고 이유식을 제대로 진행하고 아기 몸무게가 정상으로 늘고 있다면 수의 양은 특별하게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급속성장기가 되었다고 해서 먹는 양을 임의로 노리지 마세요. 간혹 급속성장기를 공부하시고 이 시기에는 아기들이 더 먹어야 한다고 평소 수의 양보다 더 느려서 먹이려는 부모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급속성장기라는 시기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급속성장기든 아니든 아기가 더 먹고 싶어하면 더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급속성장기라고 아기가 더 먹어야 하니까 한 번에 얼마씩 더 먹이려는 시도는 아기를 살찌게 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최소 수의 양을 계산해서 그거 먹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5kg이면 하루 500cc, 7kg이면 하루 700cc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적어도 이 양을 먹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기들은 갑자기 하루에 먹는 양이 확 줄기도 하는데 이건 아기가 스스로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 줄이는 겁니다. 이때 최소 양을 먹여야 한다고 억지로 먹이게 되면 조절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회의 수의 양도 일정하게 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기들은 그 중에서도 어린 아기들은 한 번에 먹는 양이 같지 않습니다. 특히 한 달 이전의 아기들은 먹일 때 한 번에 먹는 양을 정해서 먹이면 자기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는 타고난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분유를 먹이는 부모가 아기 몸무게가 지나치게 나가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양을 정하고 정해진 양을 먹다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 양을 다 먹이려고 하면 아기는 체중 많이 나가기 딱 좋습니다. 특히 이미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기들은 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기는 신생아 처음부터 먹고 싶어 할 때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먹고 그만 먹으면 그 다음 수유할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럼 아기들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 육아이고 이렇게 키워야 아기 키우기 쉬워지고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들 하나는 아기 키우기 쉬워지고 이렇게 키우기 쉬워지고 진짜 살아가니까